안녕하세요 정석호입니다. 오늘은 면수건 접는 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 면수건은 일단 짧아서 접는 것 밖에 안 돼요. 접는 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는 거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 짧아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한 45도 정도? 한 면을 참 접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팁은 이게 사이즈가 썼을 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땐 자기 손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머리통이.. 머리통이라고 해야 되나요? 머리.. 사이즈를 알 수 있거든요. 대주시고 접어주세요, 사실.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이제 접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돌렸을 때 사이에 사이에 놓아주시면 돼요. 네. 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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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에 눈치시키만 한 번 한 번 한 번. 이렇게 만들었어요. 만들었어요. 상반점이 떨어져야 돼요. 나 써봤는데? 어. 고마워. 근데 진짜.. 이게 제일 수채스러워. 왜? 고마워. 끊었잖아요, 이라샤이 맛에. 네. 일단 안 접는 법을 이렇게 한 번 접어봤는데 묶이지만 좀 참아주세요. 제가 이게 짧아서 돌려 쓰는 건 아무리 머리가 잡으신 분들 이 면수 거로 돌려 쓰실 수 없어서 관장님의 도움으로 돌려 쓰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식집 모자 아니고요. 머리 보호하려고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. 네. 이라샤이 맛에 과장님.. 관장님 전화 중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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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수건 쓰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. 이마를 시작해서 머리를 감싸줍니다. 접어서 자, 귀 쪽. 귀가 보이게 넣어주신 다음에 한쪽은 한쪽 귀에 걸어주시고요. 반대쪽 귀로 넣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서 뒤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방법이 이런 거고요. 요즘에 선수들 그리고 일반인분들도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. 요즘에는 많이 이제 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처음에 가운데 바운드를 살짝 우겨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서로 이런 다음에 골착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한번 묶어요, 저는. 저는 한번 묶어요. 쭉 당겨서 앞으로 그 다음에 내려놓으세요. 이런 방법이 이렇게 씁니다. 전장님은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나요? 마지막 거요. 왜 그걸 더 많이 쓰세요? 처음에 이제 모자를 만들어 적는 거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후보자들 아직 조금 번도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라고 들어서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두 번째 방법을 쓰니까 후면 쓰고 나서 감자 놀이가 너무 눌려서 아프더라고요. 근데 마지막 쓰는 이 방법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눌리고 나면 다 이렇게 감싸줘서 더 훨씬 편한 거 같아요. 그럼 사모님은 초보자 방법을 쓰시는 건가요? 좋은 사모님이요? 네. 그게 편해서 쓰시는 걸 거예요. 정답은 없어요. 네. 오늘 뭐 면수건 수련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.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.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편하신 거 선택하셔가지고 수련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 나중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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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